중학교 때 중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보니까 한 4, 5년 전에 다큐멘터리 찍냐고 보고 왔을 때 맞았을 거 같은데 중학교 때 보니까 공제가 들어가서 공생이었어요. 특별했지. 나이지리아 아버지의 일본의 아버지가 일단은 나이지리아 일본의 시험 앞에 일본에 아예 머무는 거고 아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한 번 없네. 딱 1, 5번을 했는데 한국 선수하고 다큐멘터리 그것도 다큐멘터리 할 수가 있어요. 전부다. 아까도 저 폐동반들이 있었는데 대구에 저 희재 다큐멘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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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라운드에도 저렇게 밸런스나무를 들어있는 밸런스 3라운드 이거 때리면 이거 몇 번이 이렇게 말아줘 아이고 미찬아 같이 재밌잖아 너는 밸런스 하는데 팔았다 속살졌대 팔았다 팔았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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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밑에 너네 정리 좀 할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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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하이팅 같아 예 ância 독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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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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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열심히 싸움 두선생에게 김찬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, 이 경제의 실력에는 저희 KBF 한국검수연맹의 박남자 심장위원장님께서 기선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4호까지 양 선수의 제작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시 안양은 39대 37, 부시 김동호 39대 37, 부시 박정원 39대 37, 성전! 장호! 김평태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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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